음악 영양고추는 밤낮 일교차가 심한 그런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천혜의 토양 조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많은 일조 시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영양고추는 전국의 최고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영양 핫 페스티벌 축제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울 광장에서 영양고추 판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양의 고추 우수성을 알리려고 다가왔으니까 많이 사가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20일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울시청 앞에서 영양군 화폐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시민 여러분께서는 많이 참석하셔서 영양고추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서울시청 앞에서 영양군 화폐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영양군 화폐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으뜸 영양고추 서울시청 광장에서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주세요. 찾아와주세요. 서울시청 앞에서 침투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영양군 화폐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영양군 화폐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영양군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1,000원의 횡병대표, 지금 접수를 해주세요. 1,000원의 횡병대표, 지금 접수하셨죠? 잘하셨어요. 이만큼, 아! 폭풍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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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쩜 거, 어떻게. 6,000원. 6,000원. 4,000원. 안 돼, 안 돼. 한 번 접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자, 넘겨주시면 얼마 정도 할지. 몇 크래비치. 자,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씩. 자, 풀어주시면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자, 이제 어머님들. 어머니, 이뿌어요. 어머니, 이뿌어요. 어머니, 이뿌어요. 어머니, 이뿌어요. 어머니, 이뿌어요. 고추, 사랑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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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고추가 일단 귀하기도 했고, 비싸기도 했고. 양육맥과 해서 왔어요, 여러분들 맛보여 드리려고. 저는 영양고춧가루만 써요. 배추 한 폭이 절일 때 배추가 근무는 한 3kg 되거든요. 인지 100폭이 절했어요. 5, 5, 5, 근데 모, 100, 1번 절인 배추됐고요. 하나하나 제껴가면서 이렇게 발라주고 이파리는 내버려 두세요. 한 개를 다 끝내셨어요. 거기다가 두 개를 딱 나눠서. 간 좀 봐주세요. 굉장히 간이 났고 굉장히 매콤하고 맛있어. 그때 주제가 식품이 음식이었어요. 그때도. 먹은 보여주시면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치. 자, 조를 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치 아래, 드리노 김치. 예스, 예스, 매니 핫. 영양김치 사랑해요. 우리 영양고춧가루로 만든 김장김치맛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또, 잠시 뒤에는 우리 핫테스파의 개회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춤은 그냥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아, 영양고추를 위해서 1년 내내 기다린 분들이 또 아침부터 운선정식. 아, 좋은데요. 자, 영양고춧가루는 진짜 김장김치에서 구암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한 달 전에 사는 게 중요해요. 위축배. 귀하를 소통과 공간으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생태환경의 중심. 영양군과 함께할 홍보대사로 위축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영양고춧가루 도착. 네, 이어서 홍보대사로 향신무소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또 하나의 능력도 있겠습니다. 제 15회 영양고추 핫페스티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 여기 있으면 박수 한 번 더 올려주시는데. 영양고추 핫페스티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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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